여기서 근데 얘가 뭐 원래 아이템 떨구지 않나? 아 떨궜다 여깄네요 대주교의 백관 주교 세트 여기도 뭐 있지 않나? 이거 다음에 2루실 가면 될걸? 내일 방송은 제가 아침되봐야 아침되봐야 알거같아요 원래 매주 일요일 1시에 방송을 하는데 내일 제가 아는 분이 이사를 해가지고 좀 그걸 도와줘야 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깊은곳에 성당 여기서 뼛조각있다는거지 총은 없고 마법쓰는 캐릭은 있어요 우리 갓님 별표 2천개 감사합니다 뼛조각이 여기 아마 나갈 수 있을거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교회에서 따라라란 여기 어디 잇따로 잔안나? 이거 다음이 2루실이라니까요 여기서 뼛조각 어딨어요? 위치좀? 제보좀? 묘지를 지라야된다고? 아아 어딘지 알겠어 아까 거기 말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접수했어 접수했어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란 오 여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여기 휴방이 아니라 내일 좀 상황을 봐야된다고요 오전에 여기구만 딱봐도 여기야 아이템 많은거 보니 여기다 뼛조각 얻었네요 오 거인이 나 도와주네요 또 여기다 뼛조각 자 여기서 일단은 아 죽었고 캐릭터 기사에요 기사 여기서 내려오는거겠지 여기다 뼛조각 오 앗 죽었다 으엥? 내 4만 소울 아 포킹 비치 저기 빨리 가는 길 있나? 아이 뭐야 저기가 이 엘베 쪽 맞죠? 엘베 쪽 야 이건 찾아야돼 4만이야 4만 좋아 가자 어? 아닌가? 사다리 여기 아니구만 사다리 쪽인데 아이 사다리 여기 사다리가 어디였지? 아 그냥 걸어가야되나 본데? 아하 그 겸 가자 뭐 먼건 아니니까 이 망알론들이 내 4만 소울을 이 망알론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다왔죠? 와 거기서 내리막길이 또 아까운 잠벌만 하나 버렸네 그래 4만 소울은 안돼 버릴 수 있는 수치의 소울이 아니야 솔직히 한 5천 소울 됐으면 내가 버리고 갔을텐데 4만은 좀 아니에요 4만은 아 아 나의 피운적이 다크 소울은 졸라 어려운 보스들을 때려잡는 게임이에요 약간 몬스터 헌터 느낌도 나고 근데 나름대로의 심오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임인데 4만 2천 소울이네 여긴가 여긴가 어 뭐지 아 그래 교회로 들어가는게 낫겠다 여기서 그 아까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잖아 내가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었네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었네 전리 들어가야겠죠 약간 어려운 맛에 하는 게임이에요 어려운 맛에 하는 게임 일반적인 게임처럼 쉬운 게임이 아니고 어이 깜짝이야 이씨 너무 한참 도는데 여긴 그냥 돌아가는게 더 빠르겠다 아 맞네 오 천재인데 그래 이거 쓰면 되잖아 아니 그래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되야됩니다 여러분들 맞군 맞군 일단 S2 파편 강화 좀 하죠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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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도 강화 좀 하고 이거 강화되나 아이템 부족 도 안쓰는 아이템 좀 팔아주죠 파도 지팡이 같은건 뭐 다 필요없지 팔리스만 욕심 모르니까 납두고 나 그 무이 세트 얻고 싶은데 무이 세트 어디서 얻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원래 여쾌는 무이 세트 옷이 진짜 이뻐 나 그 무이 세트 얻고 싶은데 아 무이 잡으면 신영업 한다고 뭐 아까 볼드보다 무이 먼저 잡으려다가 지금 아예 무이부터 조질까 그냥 무이부터 잡을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 3일 10 무이 잡는 데가 그 볼드 볼드 어디였지 아 산재물의 길 여기였나 산재물의 길 산재물의 길 아냐 아냐 볼드 여기구나 음 그래 맞죠 무이가 있었지 아까 초반에 객에다가 때려도 에너지가 안달아가지고 도망쳤는데 이제 피해복스를 하러 갈 수 있겠군요 넌 죽었다 넌 죽었다 간다 리벤지다 건방진 것 어 안 맞아 미켜라 잔챙이들 어이 왔다 오래반이지? 내가 왔다고 하지만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아니다 자식 당황한 눈빛이 역력하군 어 잠깐만 내가 당황하 아 잔불 캔셀 됐나 지금 아 잔불 캔셀 됐나 지금 아 잔불 캔셀 됐나 지금 오우 예아 아 안 맞아 알겠어요 이렇게 약한 녀석이었단 말인가 역시 RPG는 템빨이지 레벨 빨과 템빨 어어 너무 안심하면 안될 것 같애 그래 이런 녀석도 나름의 보스라고 너무 방심하지 말자 좋아 빡쳤어 2페이지 아 빡쳤어 니가 빡치면 어쩔건데 잠자코 너의 갑옷을 내놓아라 잠자코 너의 갑옷을 내놓아라 리치 야 여기까지 닿는다고? 야 리치가 너무 사기 아니냐 이건? 어? 힐인데 여기서? 이게 2페이지 되면 페이지 폭탄이 바뀌기도 하네 내가 미흡하다 좋아 좋아 방심하지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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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걸어 걸어 빨리 걸어 어?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야 이놈아 어 가드 밀렸어 방금 어 가드 밀렸어 방금 오 힐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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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린드! 그래서 돌겠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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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까비 까비 아아 까비 까비 아 이 무기가 좀 하는데? 이 건방진 쉐끼가 아아 나 이 쉐끼 아아 롱소드로 잡을까? 나의 희망의 롱소드 우리가 함께 했던 뭔가 다크소드가 나랑 잘 안 맞는거 같은데? 당연히 롱소드를 때리면 데미지도 안달겠지 아아 아아 야아 미친놈아아 그만둔 그만좀 해 걸itate 아아 싸대기 왔어 싸대기 오 아 진짜 야 극혐 잘 잡는다 잘 잡아 노래는 이렇게 성스럽네 오지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반가워요 와 피해도 맞아 피해도 맞아 칼날이 두 번 돌아서 와 막았다 제발 얌전히 줄래 좋아 하자 심착하게 에이임이 오야 뒤져라 제발 미친 짓까지 봐 이제 정확한 패턴을 눌러야돼 왔다 왔다 뒤졌어 넌 죽어라 이새끼야 아우 이제 도네 이제 아우 저 패턴 진짜 안나오더니 이제 도네 이제 아우 이 새끼 이제 도네 아우 여러분들 추천부탁드립니다 아우 아 저게 진작 나왔어야 됐어 저 패턴이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패턴인데 뭐야 이거 자기 목을 자랐는데 오 피가 뭐지 또 뭐 나온거 아니겠지 오 피가 있네 오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루실 먼저 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 이 사다리로 가면 이루실인가? 일단 피 파도뿌리 여기 있군 좋았어 좋았어 이게 순서를 좀 엉망으로 깬거 같애 이루실 먼저 깨야겠구나 그러면 저 무녀를 먼저 잡은거에요 그냥 제가 근력을 좀 올려야겠는데 그 근력을 근력이 공격력으로 하는거 맞죠 음 무기 강화 속이 뭐예요? 나도 무기 강화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없어. 쇠기 파편이 없어 무기 강화 무기 강화 아 무기 위로 올라가면 일반 무비 세기석을 무조건 준다고? 업글 좀 하고 갈까? 개이득인데 그러면? 한 번 업그레이드 할때 그게 몇개 필요한거지? 쇠기석 덩어리? 덩어리가 좋은건가? 큰 쇠기석 파편이 아니라 덩어리로 하는거야? 한 번 살짝 가보자 대신에 몬스터가 졸라 세겠지? 원래 이루시 이루시 먼저지만 저 기사를 잡으면 주나? 아 무기 방어구 사야지 사야지 어 쇠보인다 강력해보인다 D잡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들어간다고? 저 새끼 힐 하는거야 지금? 메르시야 메르시? 검방지 검방지 이 시키 검방지 이 시키 검방지 이 시키 개센데? 에잉? 피 다는거 봐 와아 뒤졌다 넌 건방진새끼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다 죽을거 같으면 도망칠게 여기 이길 수 있을거 같애 방금 거의 깻잎 두장 차이로 졌거든요 지금 다잡은거를 와라 뒤졌다 넌 호스 진짜 장난아이네 어? 아 방법 알았다 아이 뭐야 죽밥이었네 이거 야 방법 알았어 느낌 왔다 방금 들어와봐 잠깐만 잠깐만 앞으로 뛰어야 돼 앞으로 앞으로 약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방어력이 생거겠지? 피가 많다기보다는 아 샤하 이거 D잡 몇번해야돼 이거 들어와 들어와 방패로 때리는 데미지가 내가 칼로 때리는거보다 더 센거같은데 쟤가 때려봐 때려봐 애를 잡으면 세계사 덩어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어 어? 방금 D잡 아니였나? 어 방금 잡았는데 아니 방어가 무슨 아니 방어가 무슨 아 방어지리구요 모션이 들어갔는데 막았어 뒤졌다 넌 일로와 내 니녀석을 잡아주마 괜찮아 이새끼 하나 잡고 갈거야 뒤졌다 오와 오오 노노노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러지마 이거 아니잖아 지오화 아니야 아니야 행사추면 안돼 하던대로 하던대로 한번만 하면 돼 한번만 달려와 달려와 뛰어와 뛰어와 피하면서 그렇지 와 잡았다 이새끼 큰쎄기석 파편? 이거 한개? 하나?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 이런 미친 그래도 복스는 했다 아 이게 확정 드롭이면은 뭐 좋은거지 근데 저거는 어쩔수가 없을거같애 이거 계속 잡다가는 일단 랩업좀하고 보자 어우 세네 장비 차이가 너무 심해 아니 장비 차이가 너무 심해 방금 얘는 무이 갑옷 사자 버클 되나? 아 맞다 갑옷 사려면 돈이 써야지 얘가 봐나? 얘가 봐나? 무이 갑옷? 무이 갑옷이 굉장히 이쁘지 무이의 옷 무이 옷 어 파는군 야 돈 모자랄거 같은데? 어 돈 모자르다? 왕관 하나 샀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괜찮아 나는 여지껏 모아온 소울이 있지 내 괌이 가히 이거를 위에서 내가 까겠노라 모아온거 쓰겠어 3만이면은 한 두개만 까도 될거같은데? 적금 깨야돼 적금 두개만 깨도 뭐 야 무이 소울 만 밖에 안둔다고? 그렇게 개빡세게 잡았는데? 도둑놈 아니야? 무이 소울 만 밖에 안줘 장난하는거야 지금? 주교가 3만이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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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건가 지금? 좋아 이제 변신해 역해 증명 역해 증명의 시간 아 이거죠 역시 다크소울 역해 옷은 아우 역시 이거지 엉덩룩 잘 어우 옷 진짜 멋있다 이거 하늘하늘 되는것도 되게 멋있는데? 아 우리 알바생님이 별세 10만개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알바생님 감사해요 일단 화방역 일단은 생명력을 못올리네 올릴 수 있는게 없네 못올려 화방역 인사나 하고 할까 안녕 춤춰라 화방역 무기도 있나? 무기가 있어요?